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가잉가 잉여맨이에요 반갑습니다 오호 자 그리고 옆에는 안녕 안녕 저는 요루루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요루루님과 함께 할 맵은요 바로 오늘 돌키우기라는 맵인데 어딨어 어딨어 어 여기있네요 네 블럭키우기 네 오늘 돌을 키우는 블럭을 키우는 맵을 준비해왔어요 네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게임 룰부터 보죠 음 치트 쓰지 말고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자 읽으셨죠 다 네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블럭을 키우는거에요 자 디트리얼을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블럭키우기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블럭을 합치며 돈을 버는 방치형 노가다 게임입니다 시간이 매우매우 오래걸립니다 먼저 블럭을 소환해봅시다 자 빨간색 가루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나오게 됩니다 오오 자 잔들블럭을 희금하셨군요 주변에 뭔가 달라진거 있잖아요 저기 흙들이 생겼죠 저기에 아 그러네 그치 그치 자 이 이 블럭이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구요 이 블럭이 채굴을 해서 돈을 벌어요 오오 아 그러네 옆에 돈 올라가는게 보이지 얘가 돈을 버는거야 얘가 많으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벌겠죠 저한테 빨간색 가루가 지급이 됐어요 네 뿌려보세요 오오 자 그러면은 쌍둥이가 생깁니다 자 블럭이 많을수록 최고속도는 느려지고 하지만 돈은 더 많이 벌겠죠 얘네가 지금 흙을 캐고있는거야 돈을 벌고있는거라고 자 이제 지급된 이 이름표로 합쳐봐 네 이렇게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나무로 지나를 하게 됩니다 참나무 판자가 나왔군요 어 저기 뭐 생겼어요 어 저기 저기 집이 생겼네 자 이런식으로 블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 주변에 농장들도 계속 키워나가는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합치기 이름표를 그려가면 합쳐진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자 블럭 키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 가루 있으니까 뿌릴게 너도 뿌려 자 오케이 나도 한개 뿌리고 그럼 합치자 됐다 나왔다 자 이 책을 뿌리게 되면은 집합하게 돼 자 오 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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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빨리 뿌리면 안돼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제작대가 생겼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제작대 좋습니다 자 먼저 블럭들의 특징을 봐야겠어요 음 블럭을 강화할 수 있어 버튼을 누르면은 일정확릴로 블럭이 강화됩니다 보이시죠 어 그러네요 자 돈을 더 많이 키게 되는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흙을 강화시켜 볼게 어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했다 오호호호호호 오호 백이 다 넣었어요 자 이제 가서 계속 키워보자고 요요요요 나 아 소지 한도를 올려주세요 돈으로 늘릴 수 있나봐 어쨌든 흙을 합치자 둘이 합쳐 둘이 합쳐 오케이 제작대 완성 자 그럼 제작대가 두개가 생겼고 어 뭐야 어? 돌이다 어 돌이 나왔다 제작대를 합쳐서 돌이 나왔습니다 오우 좋아좋아좋아 오우 둘이 또 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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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우 나무 됐다 나무 자 이런식으로 계속 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거지 어 저기 환경이 좀 달라진거 같아요 어디어디어디어디 봐봐요 저 나무집이 좀 화려해진거 같죠 어 나무집이 업그레이드가 됐네 야 이런식으로 그렇죠 저희 농장을 키우는겁니다 농장도 이거 뭐야 소지 한도를 빨리 늘려야될거 같아요 어 여기 근데 이거 이게 요루룬인줄 알았는데 이거 돌 아 왜요 요루룬이 워낙 돌몰이니까 어? 이건줄 알았는데 아 돌몰요 요루룬이 여기 있었네 어 좋아 이거 또 합쳐 아 돈이 벌써 300원모였습니다 자 제작대도 합치고 오케이 돌 두개 또 합쳐 오케이 아 화로다 화로화로 좋아좋아좋아 아 저기도 화로 생겼어요 오 저기 집안에 화로가 생겼네 오우 오오 좋잖아 이거 계속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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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상점 가볼까요 상점에 뭐가 있을까요 음 가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가루에 더 좋은 블럭이 나타나게 된대요 랜덤으로 자 그리고 가루 생성 시간 감소 가루가 더 빨리 나오고 블럭 최고 시간 감소 돈을 더 빨리 번다고 하네 블럭 최대 한도 증가 가루 소지 한도 증가 그러면은 블럭 최대 한도가 좋겠지 다섯개에서 여섯개 밖에 안돼요 몇개 더 사야될거 같은데 좋아 두개 사자 350원 있어 우리 있어 됐다 됐다 여덟개 자 돈불러 가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흙을 뿌려 좋아 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거죠 나중에는 어떤 블럭이 나올거 같아 나중에 다이아블럭? 어 그러네 그게 딱 마지막인가보다 그럼 다이아블럭일거 같아요 근데 음 딱 그거네 그러면은 으흠 아 난 인여메님 음? 인여메님 머리는 다이아몬드지 아니에요 여메님 머리는 석탄이다 석탄 석탄이요 아 아니다 아니다 석영이다 석영 맨들맨들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앞머리 맨들맨들하시던데 아 이거 모아봐 가운데로 모아봐 헷갈려 헷갈려 오케이 그 다음에 오 활어 두개다 활어 두개 자 오오오오 벽돌 벽돌 어 벽돌이네 야 이거 벽돌까지 키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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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네 저기 벽돌 오오 저기 벽돌 집이 됐어 아 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오 그러네 야 이거 와 우리 농장을 재미나게 꾸밀 수 있구나 음 보는 재미가 있네 아 보는 재미가 있네 빨리 다음이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버려 궁금해 죽겠네 진짜로 자 여기서 가루 업그레이드 가루에 더 좋은 블럭이 나타납니다 이거 랜덤으로 이거 다음은 이거 저희 한도 500원이에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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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오 주황색 가루로 변했어 오오오 나무 나오겠네요 나무? 오오 이거 이거 사는지 낫다 그러네 잠깐만 이거 얼마인지 보고 올게 잠깐만 다음 단계가 얼마인지 보고 올게요 4천원인데? 오 비싸 아 비싸 그러면은 화로 나오나? 화로 나오나? 네 화로 나와요 아니네 야 돌 이거 돌 두개 합쳐가지고 오케이 화로 화로 나오면 뭘까요 여러분들 오오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석탄 석탄? 석탄이 아니 왜 안 눌리니? 뭐야 아 벽돌이었네 아 벽돌 두개다 아 벽돌이 마지막이었지 참 맞다 맞다 오 유리 와 유리잖아 오 창문이 생겼어 저기 오오 유리창문 생겼는데 저기에 아 이거를 마인크리프트 블럭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저 건축자님을 생각을 해야겠네요 저희 소지한도 좀 올릴까요? 아 오케오케 소지한도를 8개로 늘리고 한꺼 한번 더 됐다 저희 강화도 한번 할까요? 어 아 그거를 블럭으로 가서 나무 한번 강화하는데 300원 과연? 100% 확률이에요 아 됐다 됐다 제작대 제작대 합쳐버려 오 세개단 생겼네 돌 생겼고 와 이거 또 유리까지 언제 가나 이거 흙이 음 흙 나오는 빈도가 줄어서 아 그럼 작업대를 올릴까 더? 오케 아 아 실패 85번인데 확률이? 어? 확률 85번 오오 아 아 아아 아니 80번인데? 확률? 아이고 아 아니 아니 확률이 이렇게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확률 잘못 정하신 거 아니야? 마이너스의 손이었잖아 아 뭐예요 이게 내가 볼 땐 이거 켜놓고 자는 게 정답인 거 같아 켜놓고 자면 진짜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을걸? 작업대만 싹 만들어가지고 켜놓고 자는 거지 돈 더 버는 더 버는 아이템 있는 거 같은데 돈을 더 번다고? 최고의 시간은 감소 이거를 왜 안 샀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 어디 그러게요 이게 제일 좋은 거네 업그레이드보다 그럼 맞잖아요 그쵸? 그쵸? 아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고 이걸 샀어야 됐네 네 자 여러분들 아 돌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돌을 키우는 거 같아요 아 돌을 닦으면서 정말 미안한데 어? 솔직히 말해서 돌은 귀엽지가 않아요 맞아요 마크 야생하는 느낌이에요 음 돌은 귀엽지가 않은데 왜 키워야 되죠? 차라리 저를 키우세요 요로로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야 차라리 돌 키울게요 저는 나를 키워 그냥 어? 이렇게 귀엽지 않은 것들을 왜 키우는 거야 나를 키우라고 그냥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어? 아니에요 뿌잉뿌잉 아 요러면 뿌잉뿌잉 저 써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? 아 됐다 어? 벽돌 2개 오 벽돌 2개 우리 잠깐만 잠깐만 돈이 많이 생겼어 편지를 하자 자 블럭 채굴 시간 함소 돈을 더 빨리 봅니다 이거 다 뭐야 32백원? 사지 말까? 너무 비싼데? 어 어? beğ Kabo 가루 소지 한도 증가? 이번엔 영양가 없는 거 같애요 맞아맞아 이게 적으니까 그래 가자 자 얍 얘랑 얘랑 수박 오케이 합치면 오오오오오 거기 벌써 철불 로원 나와? 어 집이 금요영 재 wilt 큰就會 나무로 여기 뒤에있어 apolog 어 돌봄! 성도봐 지금 5,000원이야? 됐어 이제 이 돈으로 얘 작업대를 업그렸드하 김천빶 따라와 이 돈으로 여러분들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하는거죠 자 제작대를 자 80% 확률로 강화 성공하구요 누르세요 이거 12원이거든요 채굴당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야아 오오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성공하면은 더 오르겠죠 가세요 2천원 하 야 이거 채굴당 18원 오케이 한번 더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채굴당 21원 좋아 좋아 와 이거 돈 빨리 벌린다 남는 돈으로 아니다 내가 줘 아 이게 맞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게 맞아 봐봐 지금 수박이 채굴당 26원이잖아 근데 작업대 하나가 21원씩 벌어주고 있으니까 이거 대박인거죠 4천 모았는데 갈까요 가죠 가죠 야 이거 갈까 가 가 가죠 가자 아 괜찮아 기다렸다가 한번 더 누르자 이걸로 제작대로 여러분들 다 뽕을 뽑읍시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철블럭이 한개당 그냥 40원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작업대가 21원씩 올려주고 있으니까 대박인거죠 자 4천 모였거든 가 가 하 성공가자 떡상 떡상 실패 아 이거 안되는데 자 4천 모였죠 자 하나 둘 셋 왓 24원 대박이죠 5천 5백원 모였습니다 대박 하 하 하 와 27원이야 말도안돼 와 27원이야 한개당 야 여러분 대박인데요 자 한번 더 갑니다 7천7백원 한번만 딱하고 한번만 딱하고 이제 그만할까 그래 한번만 더하고 이제 그만할게 하나 둘 셋 힝 가자 오케이 좀 아깝긴 한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합쳐야지 새로운 애들이 치고 들어오죠 맞아요 맞아요 돈이 좀 약간 떨어지는게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작업대가 무조건 나오게끔 하면 되겠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작업대가 무조건 나오게끔 하면 되겠다 으흠 12,000원이었나 음 그럴거야 아마 좋아 좋아 벌써 발전하는 우리들 어? 아 돈이 약간 떨어지는게 보이죠 눈에? 그래도 돈이 안오르죠? 아 작업대 가야된다니까 작업대로 돈을 바짝 땡긴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나봐 됐다 좋아 오케이 유리 호 일단은 다 작업대로 잠깐 만들어보세요 빨리요 빨리 빨리 작업대로 만들어야 돼요 급해요 지금 긴급사항이에요 지금 운이 지질이 없지 오케이 작업대 몇개야 지금 하나 둘 둘 다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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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와 돈 빨리 벌린다 어 장난 아니네 야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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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대 갓 갓 작업대 갓 작업대 자 아 좋습니다 이제 너무 뿌듯 너무 뿌듯하죠? 자 일로와보세요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일로와봐 그리고 일로와봐 자 들어가기 눌러봐 작업대 지금 몇개야 지금 자 두 아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일로와보세요 일로와봐요 일로와봐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루루님과 오늘 블록키우기 돌키우기 해봤는데 네 어 작업대로 오늘 돈을 좀 지금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네 완전 땡겼죠 돈이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아직 끝난게 아니지만 오늘 어떻게 할거냐면요 일단 요루루님은 뭐 이제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요루루루를 일단 보내고요 제가 어 마인클럽을 켜놓을게요 지금부터 계속 하루동안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마인클럽을 켜놓을게요 돈이 많이 벌리겠죠 그러면 으흠 그 돈으로 이제 마지막 테크를 제가 보여드리는 뭐 그런 콘텐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? 아 좋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여미님 블록을 수령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려서 전부 다 작업대로 만들고 아 일단 가볼까요? 그럴까? 그럴까? 그렇죠 좋아 좋아 그럼 다 작업대로 만드는걸로 으흠 늘리자는거잖아 항점가서 으흠 항점가서 블록 최대 한도를 늘리자는거잖아 맞아요 7천원 16개? 아 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거 사요 어어 아 아 작업대로 돈을 빨리 벌어주긴 하네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음 좋아좋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일단 켜놓고 자는걸로 그럼 얼마나 벌릴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? 기대가 됩니다 오늘 2.4초 시간에 벌게 되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작업대 10개고요 어 10개 이 녀석들이 어 제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마인크랩을 켜놓을게요 마인크랩을 켜놓고 얼마가 벌릴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쵸? 맞습니다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한번 마인크랩을 끄지 않고 켜놓을게요 그럼 얼마가 벌릴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벌렸을까요? 어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네 나중에 그 돌 키우기 영상 꼭 보세요 얼마나 벌릴지 아 엔딩까지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 영상 때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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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강화는 게 응 블럭 어 만원밖에 안 하네 가봐 니가 50% 확률밖에 안 되네 헛 어 그래 잘못하자 потом 혜연 씨 켜먹는 엘 켜먹는다